자, 오늘 12월 30일 내일이면, 내일만 지나면 새해네요. 해피 뉴 이어 내일도 방송하겠지만, 유튜브 시청자들도 해피 뉴 이어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도 해피 뉴 이어고 자, 오늘 메뉴는 거의 부천에서 처음이죠. 처음 맞아요. 부천에서는. 햄버거 시켰습니다. 맘 터치고요. 이쪽은 사이버거, 이쪽은 하라피뇨 통살버거인가? 이건 안 먹어본 거예요. 사이버거 진짜 맛있죠? 그리고 홈팩 8세트입니다. 햄버거만 변경했어요. 500원 추가해서. 치킨 반 마리, 양이온 감자, 콜라까지. 이 구성이 18,500원. 처음 보신 분들은 5초 3단계, 다운받고 왼쪽 카드에 제철, 유튜브 구독자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이어트 중인데 개배고프다고? 더 배고프게 해줄게. 이거 왜 넘쳐? 넘치면 안 되는데. 정모했습니다. 나는 콜라를 안 먹고 외칠 수가 좋지. 몸은 작은데 얼굴에 살이 엄청 많네요. 몸도 커. 실제로 보면. 필라피뇨부터 먹을게요. 사이버거의 맛은 아니기 때문에. 필라피뇨부터. 양상추가 막. 어떻게 먹어요? 깨끗이 먹어? 햄버거 깨끗하게 먹는 법 없나? 입이 작아서. 너무 맛있어. 반으로 잘 안 잘리니까. 햄버거 먹으면 더 어려워 그렇지. 햄버거 먹으면 더 어려워 그렇지. 님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버거탕에 나왔던 필라피뇨보다는 맛없네. 필라피뇨 맛이 약간 맵고만 맛이잖아요. 분명히 필라피뇨가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매운걸 못먹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약하다. 음. 필라피뇨 매콤해. 아우. 겁나 치킨 탈영하네. 기다려봐. 치킨도 먹어줄게요. 바삭하게? 될라나? 염색하는데 탈색 포함해서 147,000원이요. 야 맘소치 치킨 많이 발전했다. 막 괜찮네. 맘소치 처음에 막 매장 퍼질때 치킨 진짜 별로였는데. 치킨 맛있는데. 아니야. 치킨 맛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 비비큐 후라이드? 비비큐 후라이드 먹어줄게요. 비비. 그거 뭐죠? 황금올리브가 어디꺼지? 근데 맛은 황금올리브 후라이드 치킨이 훨씬 맛있다. 후라이든 황금올리브가 최고야. 아기 맛은 아기 맛은 아기 맛이고. 저지님이 맛있다면 아이들 주셔도 됩니다. 아기 맛 아니거든요. 비수정인님 어서오시고요 먹방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놓치는 채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먹방 디젤을 하면서 그 호지기 두말 치킨이 치킨 랭킹 1등이라며 싸고 잘 팔리고 근데 난 이거 호지기 두말을 안먹어봤어 언제 날잡아서 먹읍시다 그거 가성비 최고라 최고로 치는 치킨 아니야? 추천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거 첫 끼입니다 호지기 그냥 배체오려고 시켜먹는거라고? 아무리 양이 많아도 맛없으면 안먹을텐데 맛도 평타니까 시켜먹는거 아니야? 반말이 만토집 활라피뇨 청살버거는 좀 별로다 여기 부천입니다 제도 아니고 염색 탈색 포함해서 14만 7종원 아까 한 번 얘기했는데 그만 먹어 이재인버거 먹었다 치킨 한 조국이라 모유 그만 먹어 닭다리 닭다리 씬송하님께서 이렇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반말이 양이 많아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 양 진짜 많이 좋은데 이제부터 맘치 시켜야지 인정하기는 싫은데 잘생기긴 했다 알어 알어 그 자식님 목 찾습니다 별풍 청계속 목 보여줄게 목을 왜 찾아 부끄러워서 숨은건데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요? 배우고싶어요 아플루카 방송하면서 자존감 자신감 없으면 건빵들한테 뭣도 죽어 방송 못해 건빵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건빵님들이 와 이거 날개야? 얘네 치킨 큰거 쓰네 날개네 이게 날개고 이게 날개랑 붙어있는 부분이네 아니요 이거 양념 감튀는 케찹 닭가슴드인가 교촌이 딱 좋아 질보다 맛이기 때문에 아니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교촌회장 보고 있겠냐? 먹디는 못입는 부분인가요? 이게 뭔 부분이지? 맞던 데 같은데 누군가 딱 교촌 맛내고 값 더 싸게 판 다음에 100% 장사해야 되면 고소당하지 인마 야 목 없는 게 더 좋아 먹고 바로 위랑 장으로 걸침없이 날개 야 날개는 작은데 뭐가 큰거야 이거 목들이 목은 없다면서 식도는 있냐 햄버거 먹자 아니 AI때문에 혹시 닭 안드시는 분 손 드세요 난 엊그제 뭐냐 육회도 먹었습니다 노른자 풀어가지고 생노른자 아니 드세요 뭐 이래 무서운게 많아 안죽어 아우 이해 나가네 드세요 드세요 아우 우리 싸이버거 일로와 우리 싸이버거 오빠가 먹어줄게 아니 형인걸 싸이버거입니다 아이씨 양상추 겁나 많이 나왔네 음 소고기 소고기 육회 먹었때 계란 놓은 자가 들어갑니다 어깨에 그거 먹었다고 양상추를 원래 빼고 먹지 근데 양상추에 하얀 소스가 붙어있잖아 이거 먹으려고 먹는거거든 음 양상추를 원래 빼고 먹지 소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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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거야 소고기 만드는 소고기 육회가 마지막에 계란을 노른자를 왜 띄어요 그걸 생으로 먹었다고 드셔도 됩니다 안죽어요 내가 왜 더러워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니 더러운데 왜 보고 있는거야 원래 음식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거 보시면 여캠 여자 여성분들 먹방하는거여서 봐야지 난캠 먹방가서 보고 음식은 음식 먹을때만큼은 스테이크 먹을때는 고급스럽게 이런 치킨 햄버거 먹을땐 좀 흘리고 개걸스럽게도 먹고 상황과 격식에 따라 음식에 따라 사람이 바뀌면 되는거지 무슨 막 한 조각이 5만원짜리 스테이크 나오는데 한 손으로 들고 햄버거 패티처럼 안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그래? 멀리 색깔 레드 오렌지입니다 닭가슴살 닭다리락 아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어머나 대학생으로 보여? 어려보이는구나 부촌역 부근에 살아요 자식님 90kg인데 100kg 넘어가는건 순식간일까요? 순식간이지 왜 똑같이 오늘 치킨 한마리 먹었으면 내가 치킨 한마리 먹을거거든 하루에 몇천칼로를 먹나요? 뭘 몇천칼로를 먹어? 안그래요 저 이것만 먹고 안먹어요 나 AI 돈으로 일주일에 닭 3마리씩 먹었거든요? 아니요? 일단 몰라요 저는 멋쩡합니다 AI 뭐 걸리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고온 180도 뭐 100도 이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다며 드세요 뭐 AI 뭐 오늘만 있던것도 아니고 매년 있던건데 유난이야 이번 연도에 나 자신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그러죠 제가 이 목소리로 먹고삽니다 얼굴하고 목소리와 매칭이 잘 안되요 라디오 버전으로 어플 라디오 모드 있잖아요 얼굴 가리고 목소리만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닭스는 치킨집 별로 없지 않나요? 브랜드 치킨중에 국산 닭들 많이 안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산 닭들 많이 안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산 닭이야? атьnic 앙스터스가 한국말로 뭐임 엄마 터치 엄마 건들자 아니야? 엄마ic 나 치킨 엄마나 해먹어 맛있다 아 엄마의 송치 엄마의 송치 엄마의 송치 엄마의 송치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공짜입니다 아 싸이버거가 진짜 맛있어 진짜 싸이버거는 어느 타사 브랜드 햄버거랑 붙어도 순위권이야 이건 무조건 매년 먹는건데 매년 맛있어 음 싸이버거 기름질 수 있어 왜냐 싸이버거 하얀소스가 맛있긴 한데 많이 먹으면 약간 기름진것도 없잖아 맛있기때문에 어우 다 살탱이만 남았어 나 뻑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뻑살 아닌가 롯데리아 왜 빼냐 그리고 수제 햄버거칩들 왜 빼냐 그리고 수제 햄버거칩들 왜 빼냐 수제 햄버거칩까지는 빼도 롯데리아는 넣어야지 그리고 KFC에서도 햄버거 나옵니다 그리고 KFC에서도 햄버거 나옵니다 콜라 시원하게 한잔 먹을게요 이거 먹고 콜라 시원하게 한잔 먹을게요 이거 먹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매장 제일 많은게 버거.. 뭐냐 맥도난드라고 롯데리아야 버거핑 KFC는 시켜먹기 되게 힘들어 시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랑 다를게 뭐야 버거킹하고 KFC 매장이 없어 주변에 무모한 먹방은 다음주로 롯데리아야 롯데리아도 맛있는 버거가 하나 있어 핫크리스피버거인가 롯데리아 버거 중에 제일 낫더라 그 다음에 나온 아재버거 얘는 비싸니까 말 쓸 수 밖에 없고 아재버거가 만원인가 그렇죠 롯데리아 쟤가 이 집게가 끝나니까 올라갔죠 어차피 1년 놀겸 해갖고 내려간건데 아재버거는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롯데리아 만원 아재버거 패티가 소고기 한우 패티였나? 약간 아재버거 먹으면 버거킹 먹는 느낌 나 버거킹이 햄버거 되게 맛있는데 소고기 패티 버거들 운이 어서오고 또 보험을 한다 아재버거 음 우리가úp 운냄 롯데리아 운냄 롯데리아 운냄 롯데리아 운냄 롯데리아 666kg 감사합니다 와우 니들 내 방 별풍 터지는 거 보려고 보냐? 뭐 이리 말들이 왜 이래 오늘 오지다 양만농 밥값 빨았네 크크크 오늘 메뉴 세이브 지금 나왔다 유병을 쉽게 감사합니다 야 내가 어제 캡처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써보지 못했거든 한번 써봐야겠다 컨트롤 시프트 어디갔어 어디갔어 컨트롤 시프트 C 어? 안되네?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하는거지? 컨트롤 시프트 C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감사합니다 666개 눈썹 염색도 같이 했어요 맛있게 냠냠냠